네 안녕하세요 미라이프입니다. 이 제품은 코스트코에서 파는 미니 파운드 케이크. 10월 30일 기준으로 6,990원 이구요. 16개 들어있는데 개당 436원 정도 됩니다. 한개 37g이고 160칼로리 정도 되네요. 영양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구요. 이쪽에는 원재료들이 써 있습니다. 뭐 밀가루, 벌꿀, 아몬드, 호두 정도 들어있네요. 아몬드 호두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. 기본적인 파운드 케이크 재료들이구요. 한번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장을 여시면 16개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아무래도 코스트코 제품이라서 가끔 누가 이런 상자를 열어서 한두개씩 빼가는 경우도 있더라구요. 그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유통기한은 한 4일 정도 되는데 4일 내로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뜯어보시면 아몬드랑 호두가 위에 박혀져 있습니다. 한입 먹어보니까 그렇게 막 퍽퍽하지도 않고 엄청 또 부드러운 건 아니고 딱 중간 정도 뭐 아몬드랑 호두가 크게 들어가 있는데 아주 많이 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개에 400원대 가격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